지난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5개 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,03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.4% 증가했습니다. 소득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,22만 3천 원으로 3.5% 늘어났습니다.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 영향입니다.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0.2% 증가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5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. 높은 물가 상황이 연금에 반영되면서 이전 소득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. 3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은 387만 1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% 증가했습니다. 이 중 소비 지출은 280만 8천 원으로 3.9% 증가했는데,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면서 오락 문화 지출이 16.7% 증가한 영향입니다. 3분기 비소비 지출은 106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.3% 늘었습니다.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자 비용이 24.2% 늘어 전체 비소비 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